박진영이 갖고 있던 JYP 주식 88만 주를 매각했다. 현금화된 금액이 무려 JYP 엔터테인먼트 최대 주주 박진영이 주식 약 88만 주를 매각했다. 지난 1일 JYP 엔터테인먼트 최대 주주 박진영은 갖고 있던 주식 지분 2.5%를 매각했다. 매수자는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 중인 두남으로 알려졌다. 주당 4만 1,230원에 총 88만 7,450주를 매도했으며 규모는 약 365억 원이다. JYP 최대 주주로 지분율 18.23%를 갖고 있던 박진영은 이번 매도로 15.72%가 됐다. 구체적으로는 JYP가 두남으로부터 투자를 유치해 K-POP 기반 NFT 대체 불가 토큰 플랫폼 사업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과거 최대 주주가 주식담보대출 등을 진행한 적은 있으나 지분을 매도한 것은 지난 2013년 상장 이후 처음이다. 박진영의 지분 매각으로 인해 경영권 변동이 있는 것은 아니다. 주식 매각 후 박진영이 보유한 지분 가치는 약 2,227억 원으로 알려졌다. 주식 매각 백분야 주식 매각